저거 예쁠 것 같은데? 저거 성인가, 성? 이 옆에서 하면 딱 예쁠 것 같은데요? 지금 딱 해가 여기 성을 비치고 있으니까. 딱이다. 이걸 배경으로 쫙. 우리는 배경이 중요해. 쫙. 느낌 왔어. 느낌 왔어. 오늘 수연이가 하자는 대로 하자. 네, 수연이가 하고 싶은 데서 합시다. 그럼 여기서 합시다. 여기서 이 배경으로? 느낌 느낌. 저는 별로. 그래. 안 할래요. 수연이가 지금 우리 때문에 한국에서 왔잖아. 오빠. 알았어. 나를 위해서 여기서 할게. 오케이? 진짜 여기, 여기만 그늘인데 여기만 되게 밝잖아. 무슨 조명 세팅이 있는 것처럼. 맞아요. 예쁠 것 같아요.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얼른 여기서 하자. 잠깐만. 저 이제 이거 이제 약간 군대에 그 총 할 때. 어, 약간 조립하는 거. 이제는 한 번에 가서 상태로. 아니,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. 너무 좋아. 우와. 기가 막힌다. 우리 세팅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, 이제. 착착착착한다, 그냥. 왜 말래? 어허. 이거 뭐야. 의자가 왜 이래, 이거? 의자가 그냥 휘어졌네요. 휘어졌네, 의자가. 어허. 오케이. 머리 깨질 뻔했다. 오, 진짜 오늘 춥다. 와우, 쏘 콜드. 오, 바람. 오. 와. 시현이 먼저 하는데 괜찮겠어? 처음에, 첫 곡으로? 그냥 처음 없이, 사랑 없이 시작하는 거죠. 첫 곡 하고 인사하자. 네네.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훅 해버리래? 네. 그냥 훅 해버릴게요. 그냥 해봐라? 네네. 오, 우리 쏘 콜. 해가 지기 전에 이 노래를 꼭 했으면 좋겠어. 저도요. 지금 여기 딱 지금 제일 예쁜데. 딱 지금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해야 돼. 지금 해야 돼. 더 시간 끌지 말고. 바로 합시다. 좀 한국 정서를 담은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. 여기 있는 노래를 찾다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찾게 됐는데 마침 제가 부를 때 해가 나와 있었어가지고 딱 지금이다 해가지고 예쁘게 불렀죠. 한국의 정서입니다. 라는 느낌으로. 전 준비됐습니다. 들어갈 때 사인 주시면. 잘해. 갈까요? 오늘 노래가 맞습니다.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 만의 오해였던가요 해 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들일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오직 그댈 우리 아이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들일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난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일 테요 내 모든 것들일 테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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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해줘 춤 춤 오빠 하고 있어 나는 안 춤 나 그 단어 몰라? 쌍남자로 나와야 돼 봐봐 우리 좀 아래 좀 예쁘다 추워